이번엔 한입의 손으로 시원한 맛 Positioning 한입의 손으로 싱크림 한입의 손으로 잘 씁니다 이번엔 약불로 시원한 맛 매콤한 맛 계란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소시지 소소시지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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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를 먹으면 끝냐라 소시지 딸기맛 이번엔 오븐과 소스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매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닭다리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후라이튀김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털어리스타를 먹겠습니다!